의외로 굉장히 교수님 같으세요. 지금 저 문장수는 하는 의미가 있어요. 되게 잘 봐주시면 돼요. A까지는 제가 제가 A까지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한 곡보다는 충분히 많이 고려해주셨어요. 아니 근데 지금 중요한 게 제가 아주 좋아하는 은밀. 표현이라고 할 때는 은밀한 수업. 진짜 수업이 은밀한 거예요? 1대1 개인 레슨 보는 거예요? 유리 씨도 되게 좋아하시네요. 치아를 12개 보이면서 하나 더 있으시네요. 그런 은밀한 게 아니라 되게 생활 밀착형 연기를 가르쳐주셔서 개인적인 상담부터 시작해서 연기적인 부분까지 모두 다 포괄적으로 도탈 서비스하고 있어요. 조민도 이렇게 상담할 수 있고 아니 근데 고용진 씨한테 정말 은밀하게 수업을 듣는 분 고용한 분 계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. 또요? 우연치 않은 기회에 서현 양이 우리 막내 서현 양이 제가 공연을 보러 왔어요. 굉장히 진지하더라고요. 진지하더라고요. 유명하죠. 그리고 우리 서현 양도 연기에 굉장히 큰 관심이 있고 지금 전공을 하고 있고 뭐 이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영화를 좀 추천을 해달라고 그런데 이제 영화를 몇 편을 추천을 해 줬어요. 이런 영화가 나는 굉장히 재미있고 도움이 됐었는데 한번 봐볼래? 중요하죠. 추천을 했는데 장문의 문자 영화평 감상평 영화 감상평을? 영화 감상평을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무슨 소송이 걸린 줄 알았어요. 내가 이걸 계속 보내는 거예요. 그래서 얘가 병인가? 정선거 버렸는데 병이라니 아니 그래서 처음부터 자세히 읽어봤는데 네 정말 평론가 수준 감독의 의도 그다음에 배우들의 어떤 표현 방법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분석을 했어요. 그래서 제가 그거에 재미에 들려서 요번엔 이 영화 봐봐 요번엔 저 영화 봐봐 그랬더니 거기에 따라서 계속 또 답을 주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괜한 짓을 했구나. 사실 저는 이제 중앙대학교를 다니지 않고 동국대학교를 다녀요. 근데 동국대학교에서 또 연극을 했었는데 그때 선배님을 또 뵀었거든요. 그래서 그때는 장난으로 넌 동국대니까 넌 잘 안 해줄 거야 이렇게 장난을 말하시는 거예요. 아이 그 녀석 아니 장난인걸 알지만 너무나도 좋은 그런 영화들을 추천해 주셔서 저는 약간 리포트 쓰는 형식으로 생각을 하고 되게 진지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. 어떤 작품이에요? 프라이멀 피어라는 작품을 저는 되게 귀엽게 남기셨는데 아 좋은 작품입니다. 작품을 되게 귀엽게 남기셨는데 보셨어요? 혹시 알아요? 무슨 얘기입니까? 프라이멀 피어 알아요? 안 보는 영화 없어요. 아니 아니 봄이 자막 나오는 거 잘 못 보고 듣는 거예요. 저는 뭔가 굉장히 좀 로맨틱하거나 그런 영화를 추천해 주실 줄 알았는데 첫 장면부터 막 손목이 막 잘리는 영상이 나오는 거예요. 저는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다려서 깜짝 놀라서 일단 무슨 내용인지 계속 보자 해서 봤는데 굉장히 심오한 영화더라고요. 그래서 아 이걸로 어떻게 감상평을 말씀드려야 될지 이렇게 정말 리포트 쓰는 것처럼 뭐라고 보냈어요? 성선설도 저도 믿는데 이 주인공은 이렇게 의해서 좀 악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변해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셨겠죠. 성선서를 저도 믿는데 아니 신도람 씨도 우리 서윤 씨 영화에 관심이 많은데 괜찮아요. 엠씨 두 분이 영화 하나씩 추천해주세요. 추천해주세요. 제가 정말 즐겨보는 영화는 도저히 추천했네요. 서윤 양한테 문자 보낼 때하고 유리 양하고 보낼 때하고 좀 달라요. 완전 달라요. 진짜 다른 것 같아요. 서윤 양은 진짜 선생님하고 이렇게 제자처럼 이렇게 주고받고 유리 씨한테는 유리 양한테는 굉장히 캐주얼하게 하죠. 제가 워낙 멤버들하고 같이 해외 활동을 많이 다니니까 핸드폰 이제 시간대가 안 맞아서 꺼놓거나 연락이 잘 안 될 때가 많아요. 그런데 유리야 껌 사줄까? 이렇게 대뜸 문자가 왔어요. 그래서 네 이렇게 유리야 내가 문자 실지 말고 껌 줄 수거라. 저는 지금 한 2년째 안보 문자나 이런 걸 보내고 그러면 누구한테요? 효윤 씨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도 같이 했었고 그래서 계속 한 1년 정도 됐나요? 계속 누구세요? 수영이 형 어때요? 수영이 형 어때요?